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많이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곳과 고온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공유되어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저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에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혈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아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대와 세대를 잇는 날 9월에 모든 세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청년은 행복하기를 원치 않고 50세 이상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어떤 것이냐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잘 쓰지 않던 용어였습니다 2013년 11월 말에 제가 중고등부로 발령이 났는데요 10월쯤 되면 내년에 표어가 소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키워드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곳에 발령 받았는데 이곳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랑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끼리 행복한 거 말고 우리끼리도 좋아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동안 설교 제목을 무슨 무슨 행복자 뭐뭐뭐뭐 하는 행복자에서 끝을 행복자로 마무리하는 설교 제목을 거의 2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로 열고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앞에다 행복하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495장 찬양할 때 참 이게 495장은 제 입장에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 어딜 가나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니 어디서나 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설교 노트에 써놨습니다 끝에 부를 505장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예수도 함께 원합니다 정말 본문에 우리도 알고 초등부도 알고 위치약부도 여러 번 들어봤을 만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바쁘신 분인데 하나님을 눈앞에서 몰라보는 사람들한테도 삶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나중에 크게 하나의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가 돌이킬 수도 없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기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교교업의 10월은 일상인데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해인데 아 내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일이 생기고 벌어지겠고 또 우리는 뭐 개혁하겠다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개혁교회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아까 선거대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큰데다가 능력까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가게 됩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데 회개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죄를 꺼내기만 했다면 막 번개가 팍 쳐버린다든지 다리 한 짝이 끊어져 버린다든지 그래도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면 그분께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여기 돈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일을 통해서 부자 나사로의 예화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도 상고하고 다양한 경건의 활동들을 하는데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또 하나 주님 저는 삶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아니면 사업하는 일에서 집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때는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면 되겠나이까 물어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합당하게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이 본문이 그 자체로 막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세하게 쉽게 우리한테는 약간 어색한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척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9번 부회는 제대로 살지 않았을 때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제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확정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정말 억울하게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형벌 가운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분명 본문에 나온 부자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라를 보내달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라를 보면 확 놀래버리지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 가운데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니까?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있어요 이 당시는 신약성경이라는 건 없는 때고 구약성경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모세와 경이 몇몇의 선지사가 확실하게 전해내려고 했긴 하지만 너희들이 회당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자 나에게 묻는다면 충분히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저에게 합당하게 대표기도자에게 합당하게 지휘자님께 합당하게 우리 안심사님께 합당하게 성가대원들 합당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합당한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진정성 있는 일도 없이 쉽게 쉽게 이렇게 해주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간증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꽤 부자예요 옷도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을 편하게 입는 보라색 옷도 입고요 아주 비싼 옷도 입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호화로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보면 나사로 이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도움받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온몸에 상처가 많아요 헌데를 알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부자들이나 몇만큼 사는 사람들은 먹기 전에 이렇게 입도 닦고 손도 닦고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티슈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빵을 뜯어가지고 닦다가 버린다는 거죠 손도 닦고 입도 닦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나는 안 먹겠다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라도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은 이 사람들은 당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부자를 예수님이 1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빈부역처도 매우 심했고 지금도 엄청 심하죠 매우 심했고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내가 가진 부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여기가 지상천국이다 살고 있는 그러면서 율법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엄청 많은 관광을 가지고 있고 걱정, 관심 없고 건강한 데다가 교회까지 다니고 있어요 직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선활동도 해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알았죠 이 개는 들깨라고 하는데 상처를 할 거 있습니다 여기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주기가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자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든 예화니까 진실을 쉽게 설명하는 예화겠죠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이 땅에 살았던 것과는 정말 반대가 되고 상상도 못했던 넌 나름대로 유대인으로 살고 부자이면서 자선도 하고 살았는데 네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유는 너한테 있고 핵심적인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 일일까 나는 부자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웬만큼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는 그냥 듭니까? 돈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들 부자도 많지만 좀 이렇게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더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500원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다가 영수증에 어? 500원 덜 받았네? 그러면 가서 받아오는 게 어디 있어요 덜 남겨줬으면 말하고 받아오면 되는데 덜 남겨줬다고 싸우기도 하고 돈 많다고 돈 많은 사람이 우리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우리 보기에 정말 행복하게 사느냐 아, 그거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고 가난한 자는 선인이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 보기에 소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3절 자막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그 앞에는 선한 선생님 나는 정말 영생을 사모합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랑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봤다고 돼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를 다 읽어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스카우트를 하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보다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악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 해봐요 중학, 고등학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성악과이면서 가르치는 기법도 탁월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더구나 돈도 안 받아 레슨비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보다 안전하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지만 예수님은 몰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앞에 있어요 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보다 더 잘 살고 확실하게 영생을 취하고 싶으면 네가 가진 거 꽤 많은데 이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정말 네 입으로도 율법을 지킨다 하고 실제로 지켰고 영생을 사모하니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엄청 힘든 표정을 짓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놀라 하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마태복음에도 마감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감으로 조금 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부도 하시니까 약대가 바늘기 들어간다는 것을 뭐 성경부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아시죠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건 나중에 말하고요 두 번째 건 이 약대라고 써있는 단어가 그리스로 카멜로스라는 단어인데 몸 하나를 다 바꿨으면 카멜로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밧줄이란 말이에요 배를 묶어놓는 밧줄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배를 묶어놓는 큰 밧줄이 있는 동아줄이 있는데 동아줄이 바늘기로 동아줄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 본문을 번역상 해석하거나 할 때 그 약대를 동아줄로 해석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사실 그럴듯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는 문이 많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닫힙니다 늦게라도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쪽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쪽문 그 쪽문의 이름이 바늘기다 그런데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는 못 들어가니까 이 문을 이용하려면 일단 내려서 사람 따로 들어가고 약대에 있는 짐 다 내놔서 짐 따로 넣고 약대 따로 짐어놓고 그러니까 아주 들어갈 수 있는데 복잡하다 이거예요 들어가려면 들어가는데 복잡하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걸 인용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랬다는 근거들이 없대요 대신 이제 천년이 지난 뒤에 기록물에는 예루살렘 성에 이런 문이 있었다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제 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문에 짐 내려놓고 들어가면 되는 정도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다수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충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움받는 우리가 확실한 충격 가운데 이 말을 기억하고 삶을 돌아보도록 극단적인 비유를 한 것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다 사실은 이거 불가능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다수설입니다 불가능하다 원래 약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짐승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겠죠 코끼리를 맨날 보는 것이 아니니까 약대는 굉장히 큰 거고 통과할 수 있는 문 중에 제일 작은 게 뭘까 생각할 때 바늘기가 참 작사 않습니까 어쨌든 이 큰 게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비유로 충격을 주려했다 물론 그래서 23, 24, 25 보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못 받지 했어요 못 받는다고 사람은 못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우리끼리는 못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당에선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요 주님 내가 10월을 살아갈 때 삶의 자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직장에서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도 충분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게 충격적이었는지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이 본문이 나옵니다 약간씩 얻고는 차이가 있지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너무 쉽게 간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본문을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 여기서 부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못 들어가지 율법도 지키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의 이분이 악하다고 떠있지도 않은데 왜 못 들어가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런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기록들이 꽤 있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부자는 지금 아무리 펑펑 써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기 집을 자꾸 방문하고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온 건 아니에요 자세히 단어를 살펴보면 누가 갖다 놨어요 혼자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개가 와서 핥아도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을 갖다 놨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에다가 예배 때 은혜도 받는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미어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예로 들었는데 평상시에 나를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음부에서 고통이고 너는 여기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신 생각이 예외적인 생각은 아니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부자하고 너무너무 부자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온몸이 상처에다가 결국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좋은 먹을 거를 갖다 줘서 그 집이 여기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하진 않았다는 게 분명하죠 이 두 개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기본인 너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지 네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개명인데 그 최고의 개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이 부자의 삶 속에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하루만 그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자야 도둑질도 하지 않았어 했을 수 있지만 여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난 나쁜 놈도 아니야 내 돈 가지고 쓰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나 교회도 다니고 있고 가끔씩 뭐 하고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각각에게 인도하시면 다릅니다 복지와 이웃을 돕는 것을 위해서 라마년박스를 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엄청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경우는 좀 다른데 이 경우는 분명히 이 부자가 그 중심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는 못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겠죠 이렇게 친절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보세요 돈을 좋아한다는 유대인들에게 친절한 긴 예화로 가르쳐주는 거 보세요 충분히 율법과 선자의 글들을 배우고 나눌 때 지적해주고 가르쳐주실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자기 집에 이 심하게 어려운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시간을 길게 가졌다는 것이 이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했을 것을 이 부자가 무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6장 44절 말씀 누가 보면 6장 44절 자막으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꾸짖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해 못할 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앞뒤로 억울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행치 않았냐 자꾸 따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막 그러시거든요 들었는데 행치 않았다 부자가 들었는데 행치 않았습니까 행한 것 같은데 누가 보면 13장 23절 이하를 여러분 기록해놓고요 오늘 법문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어둘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전투하듯이 엄청난 노력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못 들어가면 지는 거니까 반드시 들어갈 마음으로 전투하듯 행하라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문이 다 닫혀버리는데 사람들이 쿵쿵쿵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 왔는데 문 닫은 거 없습니까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딱 그랬어요 모른다고 딱 그러니까 무슨 소리세요 딱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을 열고 먹고 마셔주는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 주님도 자주 오셨고 우리의 길에서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별 연령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르니 떠나라 그래버려요 누가 보면 6장 44절과 그걸 좀 연결해봐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실제로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본문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실제 내가 처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나는 실천한다 하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그 실천 방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가는 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을 너무너무 어리게 보는 거예요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 중학생 수련회 때 고등학생들 봉사자고 왔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애들 철없어 죽겠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한편은 너무너무 귀여운데 나는 지들도 무진장 철없고 일주일 전에 했던 수련회 때 지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중등부 수련회 때 와가지고 아 쟤들 답이 없어요 너무 철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간에 막 혼내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가 중학생은 쫄아서 막 들어가요 너무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철없대요 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회 선지자는 하늘하고 땅을 비교해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다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저제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그 우리 동료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도 갔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악한 자들아 그래 보고 늦게 왔어요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자비가 넘치는 분이니까 문 열어줄 것 같은데 안 열어준다는 거죠 그 6장 44절에는 듣고 행치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위험이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넘치도록 가진 사람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사실 21세기 2024년에 지구초로 끔찍하죠 어디서는 막 흥청망청해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엄청난데 또 세계 어느 지역은 똥물 같은 걸 막 퍼먹지 않습니까 물이 아예 없으니까 음식은 커녕 물도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현재의 삶을 합리화하고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듣고 배우는지 여기는 이제 부자 이야기지만 부자는 지상이 천국입니다 안되는 게 뭐 있습니까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죠 왜냐 내 맘만 먹으면 되는 일이 엄청 많은데 뭘 또야 울고불고 하나님께 나가서 심장이 가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적당히 또 물질을 내서 도와주면 막 엄청난 그분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있으니까 막 감사하다 하고 막 박수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땅에서 존경도 받고 무진장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가르쳐주시고 그 이후로 지금 너네 동네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는데 너는 계속 편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힘들다 그러면 네가 가장 핵심적인 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지켰겠느냐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이 가장 핵심적인 개명을 실천한 일을 한두 번 너에게 다가와서 보여주고 말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쿵쿵 두드릴 때 더 이상 열지 마 딱 그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래참모심의 끝이 되겠죠 우리가 다수에게 속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소수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다수가 편하고 소수가 불편한 그래서 장애인이 또 소수죠 장애인들이 소수인데 다수의 장애가 없는 사람은 장애가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불편한가 잘 모르죠 그래서 장애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세계에는 다양한 다수의 속까지 많고 다수는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매우 어렵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또 다양한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삶이 불편하겠죠 여기서는 부자와 나사로 삶이 너무너무 인생이 즐거운 사람과 이렇게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이름은 또 나사로라고 했어 예수님이 이제 비꼬는 것처럼 나사로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 도움받는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혁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도 행복한데 개혁 그리스도인 이거는 행복이 따불이에요 여기서 불행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불만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불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준대 거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게 개혁인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행복한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은 부자비로 들었지만 나는 내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그 영적인 실상이 내가 추측하는 것과 다르진 않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끼리 좋은 개혁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하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하자 너의 중기심에서 내 자리가 커지고 있구나 이전에는 가끔 와서 묻고 그냥 훌륭한 스승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존경 정도 하는 것 같더니 이제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는 진짜 네 안에 내가 가득하구나 이제는 진짜 네가 찬양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 때 옛날에는 그게 귀엽긴 했지만 진실이 아니었는데 점점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 기도 제목들 뉴스를 통해 보는 일들 여기저기 접하는 일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이때 빛을 발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내가 소금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또는 다수에게 잘했습니다 라는 박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는 어디서부터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박수 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진짜로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31절 참 풍성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신약성경도 있고 구약성경도 있다 거기서 들으면 된다 이상하고 특별한 거 구하지 말아라 거기서 거기서 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어찌 실천할지 배웠다 했는데도 모르고 그러는데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나를 향한 주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듣고 행하면서 견고한 신앙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고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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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